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봉황 꿈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길몽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봉황은 상서롭고 복을 불러오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동양 문화에서 봉황은 고귀함, 번영, 평화, 그리고 권위와 관련이 있으며, 꿈속에서 봉황이 나타난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변화나 성공, 혹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봉황 꿈을 꾸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거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황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꿈속에서의 봉황은 그 사람에게 영광과 성공, 그리고 복된 미래를 암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봉황 꿈을 꾸는 주요 이유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봉황은 동양 문화에서 번영과 성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봉황이 나타나는 꿈은 그 사람이 직업적 성공이나 재정적 번영, 혹은 사회적 지위 상승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앞둔 어시 어시는 오랜 시간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승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커다란 봉황이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어시가 곧 승진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어시는 꿈을 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봉황은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꿈 속에서 봉황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봉황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은 인생의 전환점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 B씨 B씨는 자신의 첫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불안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봉황이 태어나고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는 그의 새로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봉황 꿈은 또한 중요한 사람, 즉 귀인을 만나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봉황이 나타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과 만나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며, 그 귀인이 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봉황은 권위와 고귀함의 상징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꿈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멘토를 만난 C씨 C씨는 직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향을 찾고 있었고, 어느 날 꿈에서 봉황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C씨는 우연히 새로운 멘토를 만나게 되었고, 이 멘토는 C씨의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중요한 인물을 만날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봉황 꿈은 또한 내적 성장과 정신적인 깨달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봉황이 나타나는 꿈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높은 정신적 경지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거나, 내면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심리적 성장의 시기를 겪던 DC DC는 최근 내면의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봉황이 날아오르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가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것임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DC는 그 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봉황은 또한 평화와 조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꿈속에서 봉황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평화와 조화가 찾아올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특히 어려움이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봉황의 평화로운 모습은 그 사람의 삶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을 겪던 DC. DC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아름다운 봉황이 가정 내에 내려앉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와 조화가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그 후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 내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봉황이 하늘을 나는 꿈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성공이나 성취를 암시하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하늘을 나는 봉황은 그 사람의 목표가 높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사업 확장을 꿈꾸던 FC FC는 자신의 사업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봉황이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가 목표한 사업 확장이 성공할 것임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FC는 그 후 국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봉황이 아래서 태어나는 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그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목표를 준비하고 있거나,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봉황이 아래서 태어나는 장면은 그 변화가 매우 긍정적이고 성공적일 것임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지시 지시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봉황이 아래서 태어나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가 선택한 새로운 길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일 것임을 나타내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봉황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꿈은 중요한 사람, 즉 귀인의 등장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과 만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내며, 그 인물은 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귀인을 만난 H씨 H씨는 직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향을 찾고 있었고, 어느 날 꿈에서 봉황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H씨는 우연히 새로운 멘토를 만나게 되었고, 이 멘토는 H씨의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중요한 인물을 만날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감방 안에서 봉황새나 용을 타고 밖으로 허롤 날아가는 꿈 실제로 수검자는 형집행정지가 되거나, 뜻밖의 자유의 몸이 되어 햇빛을 본다. 신묘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서 대상을 받는다. 교실에서 봉황새와 용을 본 꿈 학교에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거나, 합격, 입학, 승진, 당선, 자격 취득 등 입신 출세를 암시 구관조가 변하여 봉황새가 되는 꿈 교육, 언론계 출신이 정치에 입문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입신 출세한다. 기와 지붕 위에 봉황새가 앉아있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경사, 기쁨, 소식, 행운, 귀빈, 산봉 등의 길조이다. 까치가 변해 봉황새가 되는 꿈 서민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입신 출세하여 스타가 된다. 백이 만성이다. 날아가는 봉황새를 손으로 잡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만인의 대표자가 된다. 뜻밖의 오운을 잡는다. 자기 집 지붕 위로 봉황이 나는 꿈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떨칠 꿈 세상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될 꿈 학교 교실마다 봉황새와 용이 보이는 꿈 실제로 학교에서 학문탐구와 진리를 연구하고 많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게 된다. 입학, 승진, 합격, 당선, 학위 자격 취득, 입신 출세, 재수대통 등이 있다. 학이나 봉황새에 대한 꿈 아들을 낳을 태몽이다. 한상의 봉황을 얻는 꿈 사회에 공헌할 자손을 낳을 태몽 한상의 봉황이 나란히 앉아있는 꿈 천재적이고 문물을 겸비한 아이를 낳을 태몽 봉황새가 옥구슬을 물고 있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오귀한 자식을 낳아장차 커서 유명인으로 출세시킨다. 봉황새가 자신의 집 지붕 위로 날아든 꿈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떨치며 세상 사람들이 다시 내게 주목하게 된다. 봉황새가 집안에 나무에 앉아 아름다운 소리로 오는 꿈 경사가 생기고 자손이 창성하여 기운이 용성해짐 봉황새를 본 꿈 머리가 좋은 자식을 낳거나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움 봉황새와 함께 있는 꿈 명성을 크게 떨치고 재물을 얻을 길몸이다. 한편으로는 귀한 인물을 만나 그의 지도를 받거나 도움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봉황을 보거나 봉황과 나의 뭉이 접촉하는 꿈 부부가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지내게 된다. 봉황을 보거나 소유하는 꿈 결혼생활에 백년외로 하고 관직이 높아진다. 봉황이 논 위에 모이거나 주먹 위에 날아드는 꿈 어머니에게 병이 생길 징조의 꿈이다. 봉황이나 공작새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결혼할 꿈이다. 또한 뜻하지 않은 재물을 얻게도 된다. 북이 국명하고 학문과 예술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등의 경사가 있다. 상사롭고 예쁜 봉황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된다. 기쁨, 재물, 행운 등의 길조이다. 손으로 봉황새를 잡는 꿈 북이 국명하고 일치월장하게 된다.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낳는다. 아름다운 봉황새 한 마리가 집안으로 들어온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등 기쁨, 행운, 재물 등 암시 오동나무 위에 봉황새가 앉아있는 꿈 영몽의 꿈으로 행운의 신이 찾아온다. 권력, 명예, 승진, 당선, 합격 등으로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임산부가 한 쌍의 봉황을 얻은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장처 천재적인 인물로 자라나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되거나 문물을 겸한 사람이 된다. 또는 그 남매가 모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인물이 된다. 누군가에게 한 쌍의 봉황새를 얻는 꿈 아들을 낳을 태몽이다. 다귀변의 봉황새가 되는 꿈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당당히 입신 출세하게 된다. 보혹을 물고 있는 봉황새를 본 꿈 장처 유명인으로 입신 출세할 자녀를 낳을 태몽 또는 언론인, 방송인, 종교인, 법률가 등은 커다란 업적을 쌓고 이름을 떨치게 됨. 봉황 무늬로 장식된 3층 장롱이 보이는 꿈 선조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도, 가래, 가풍 등을 잘 지켜 집안이 태평모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봉황새 한 쌍을 보는 꿈 태몽으로 두뇌가 명석한 자식을 출산하게 되며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된다. 봉황새가 논밭에 앉아있는 꿈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어 주민의 주름살이 펴진다. 봉황새가 마당 정원수 위에 앉아 아름다운 소리로 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그 자손이 창성하여 가운이 용성해진다. 가와 만사성이다. 봉황새가 멋진 위령을 보이며 하늘 위로 옷에 찬란하게 날아가는 꿈 국가나 사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북조, 국권을 받들고 국원을 창출하여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게 된다. 북위공명, 익신출세, 양과고시 합격, 승진 당선, 학위 자격취득, 승리 입학, 창작, 성공, 행제, 재물 행운 등의 희망과 복이 있겠다. 봉황새가 신묘한 씨앗을 물어다 놓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북위 영화를 누리게 된다. 재물, 행제, 행운 등의 길조이다.